네 일단 뭐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그 다세대 주책에 대한 그런 투자에 관련해서 한번 상승 요인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뭐 다세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대체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발 지역 내 포함이 되면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입자가 다수 분포되어져 있는 지역들은 역시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그런 행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유심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주변 지역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대체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기존의 주택들이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인문적으로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다세대들의 쏠리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일단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일단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런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소득 수준이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세대수가 늘어나고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은 또한 학군이 주변에서 일단 학군이 좋아지면 또 학군 그 학군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유입된 그런 또 인구가 있습니다. 학군 이동이라는 추가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그 아파트 전세가격의 매매가가 상승하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 지역 내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개발 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은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30년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지만요. 다세대 주택 그 단독 주택들이 있는 부지들은 20년만 되면은 노후도가 충족됐다고 저희가 일단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60% 이상이면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주변 지역 노후도가 진행이 된 곳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방법들은 기존 노후된 그런 불량 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가가 많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신축 다세대일수록 권리가액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임대가가 높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노후주택에 비해서는 관리하시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임대가로 인한 갭 투자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금액이 적어서 조합원 프리미엄이 더 좋다는 거죠. 노후주택에 비해서는. 세 번째 인구 유입 지역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인구가 유입되면 임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대체제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산업시설은 늘어나지만 주거용 시설이 공급이 한계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공업 지역 자체는 업무 시설 대비 주거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고요. 가족 단위 거짓보다는 직장인 수요가 높은 지역을 보시라는 것은요. 대단히 업무 배우 수요들이 있는 지역들은 역시 직장인들이 많이 찾게 되기 때문에 주거 자기가 본인이 살집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형 다세대 주택이나 소형 주택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많으면 일단은 세대 수가 좀 많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는 약간은 밀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오피스텔의 수요와 다세대 수요는 다릅니다. 일단 젊은 세대들은 오피스텔을 선호해서 들어갔다가 높은 관리비 때문에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요. 좀 알뜰하게 관리를 하는 경제적인 개념이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은 오피스텔보다는 다세대로 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또한 유명한 분들이 투자하는 지역들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앞으로 지금 소개시켜 드릴 매물에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